댄싱 하이 얘들아! 모여봐! 모여봐! 대박사건! 대박사건! KBS의 10대들을 위한 댄스 배틀 댄싱 하이가 생긴대! 나도 마음날은 10대인데 내가 나가야겠네 먼저 댄스 영상을 찍어야 해 5, 6, 7, 8 1, 2, 3, 4 자기소개 영상도 찍어야 해 역시 댄싱 하이 알래하실까? 정말로 오진 성달수 김은이가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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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깜짝짝 놀랍시다 솔로듀엣그룹 전혀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니까요 우리 10대 친구분들 댄싱하이 지금 바로 도전합세요 야!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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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아멘